사실 우리 방송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과연 무슨 작업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상추가 일단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상추를 수확해서 나눔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빈 공간에는 양파를 심어가지고 내년에 이 양파를 수확해서 우리 양파질을 담가가지고 주위에 또 나눔하려고 이렇게 또 양파를 지금 싣고 있어요. 보통 상추를 잘 못 따시는 분들은 어떻게 따냐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병들이 침입해서 균이. 균이. 그렇죠. 균이 침입해서 상추를 빨리 병이 오면 우리가 많이 많이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 두면 여기 또 자라거든요. 그렇죠. 계속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상추를 딸 때는 여기 밑에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따야 돼요. 여기 남는 게 없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건 일주일 있으면 또 이렇게. 그렇죠. 이야 세상에. 옆으로 약간 옆으로 똑딱딱 따는 게 더 낫네요. 공감이 다는 거죠. 어려워. 상추 너무 좋아. 그렇죠. 상추가 반짝거려요. 늑갈 상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감동이네요. 우리가 직접 참아 심어서 이걸 또 되게 맛있어 지금. 지금 우리가 상추 이게 따면서 너무 놀라고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요. 너무 싱싱하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뭐 해 먹을지 막 떠오르죠 지금. 그냥 먹고 싶어요. 일단 그냥 먹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여름에 여기에서 수확했던 상추로 김치를 담가 먹었어요. 겉절이.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상추 겉절이도 해요. 그게 오래 있어도 그 아삭함이 계속 있더라고요. 시원하고 너무 맛있게. 그렇구나. 네, 다닮았나. 그새는 이 정도는 엄청 추웠는데. 아삭아삭. 아삭아삭. 땀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곱게 생각해 봤어. 야, 이거. 근데.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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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톱밥에서 수확한 상추를 소소식탁에 우리가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이런 상추를 대접하고 싶어서. 네. 우리 방송이 먼저 나가고. 그렇습니다. 소소식탁에는 나중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소소한 초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졸업이에요. 우리가 재배한 이 수확한 이 상추로 우리 소소한 초대에 나오시는 우리 훌륭하신 분에게 잘 대접하라고 이거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님. 받아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온갱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드디어 도시농부학교, 제가 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든 과정이 끝나면 졸업 과제를 내잖아요. 저는 졸업 못하겠는데. 난 다 까먹었는데. 이거 못 맞추면 졸업 못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촬영은 안하지만 또 밭에 와서 일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낼게요. 키운 모종을 평생 심을 곳에 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아주 심기라고 합니다. 아주 심는다. 아주 심는다. 이거를 두 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모종을 심는 아주 심기라는 거. 아주 심는 것을 두 자로. 나 알 것 같은데? 파종. 파종! 땡! 아니야? 파종 아니야? 파종 아닌데? 그럼 찬스 써도 됩니까? 그렇죠. 뒤에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심기를 뭐라 그래요? 아주 심기를. 진짜로? 정식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식은 중식이 일식할 때 정식이잖아. 그러나 정식이. 그것도 정식이에요? 정식! 정답! 정식이야? 오, 세상에. 그래서 제가 힌트 좀 준비하세요. 불백 땡땡. 아. 기사 땡땡. 아, 기사 정식. 불백 정식. 아, 정식이구나. 자, 두 번째 문제는. 아, 원래 졸업하는데. 장물을 촘촘하게 이렇게 자란 곳에 이걸 뽑아주는 거. 장물 사이에 튼튼하라고. 네 글자죠. 정답. 네 글자. 정답은? 솟가락이. 정답! 야, 이거를. 졸업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있어요? 그동안 만난 토종 장물. 지역 이름이 들어간 토종 장물. 세 개만 말씀해주세요. 토종 이름. 아, 정성했는데. 아, 힌트 써야 되겠다. 힌트. 자, 힌트 하나 주세요. 땡땡 산수박. 땡땡 산수박. 아, 무든 산수박. 정답. 아, 일단 하나 알았고, 하나 알았고. 우리가 살이 찌려면. 살이 안 찌기 싫은데요. 건강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해요. 영양. 영양고추? 영양고추? 정답. 이야, 힌트 죽인다, 힌트 죽인다. 참외인데요. 참외. 홀짝, 홀짝. 개구리 참외. 어디 개구리 참외. 그러니까 그 치유를. 아니, 개구리 참외인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한자로 된다. 된다. 뭘 이뤄. 뭘 이뤄. 성. 뭐? 성? 성완 개구리 참외? 정답. 아니, 진짜? 아니, 성완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성완 지역입니다. 천완. 천완에 성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구리 참외, 성완 개구리 참외를 재배하는 곳이 거기가 유일하게. 이야, 그렇구나. 옛날에는 성완이라는 동네에서 참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재배를 했어요. 그렇군요. 문제를 마치주니까 졸업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선물은 없어요? 도시농부 학교에서 1년 동안 도도 텃밭을 일구며 지구를 지키는 도시농부로 성장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아, 감동이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닥이 되는데, 이거. 와, 대박. 와, 나 눈물 나려고 그런다, 진짜. 와. 야, 이거 부케보다 더 예뻐요. 와. 아, 내가 이제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진짜 거동.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잊지 못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어디? 가시면 안 되고 가시는 김에 이제 가기 전에 양파 좀 심고 가세요, 양파. 뽕을 뽑아라, 뽕을 뽑아.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거니까. 뽕을 뽑아라. 야, 이거 많이 안 해, 이제. 많이 안 해, 이제. 다 좀. 다 좀. 그렇지. 간다고요. 양파. 양. 파. 새참 드세요. 오. 호박 주신 걸로 파운드 케이크 만들었어요. 와, 이거 언제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호박을 어제 방송국으로 갖다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맛있는 또 파운드 케이크. 아, 몇 파운드예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유별 씨엔 어쩐 일이세요? 어, 내일 우리 도도토판 마지막 촬영. 이제 졸업식 간다 해서. 긴 단호박이라고. 토종호박이거든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호박의 실을 제거하고 오븐에 30분 정도 구웠습니다. 그래서 호박 과육을 따로 긁어서 반죽 안에 넣을 거고요. 물투유를 60g 넣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호박 파운드 케이크. 맛있는 냄새. 자, 우리 닭집 누림도. 네. 받아가지고 둘러서서 먹자. 음. 자, 스태프들 다 맛있다. 촉촉해. 고소하고. 촉촉하고. 실수로. 음. 호박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 안에 드는 호박. 네, 호박이요. 이것도. 프로그램은 막을 내리지만 또 지구 사랑, 환경 사랑에 대한 마음을 영원히 담아서 타임 캐쉬라는 타임샷을 저희가 이 도둑 속까지 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이 됐으면 좋겠네요. 옛날 옛날.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가지고 환경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좋은 미끄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다. 지구를 살리는 도도 텃밭. 도시너보여. 영원하라. 대단해. 안녕하십시오. 대단해. 대단해. 해당. 해당. 우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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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수다 체스토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공간에서 더 친환경적인 요리로 마지막 식사를 채워볼 예정입니다. 박옥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너무 아쉬워요. 섭섭해요. 너무 시원? 섭섭? 섭섭 중에 높아요. 저도 섭섭해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의미도 있고. 자, 오늘은 어떤 요리 먹게 되나요?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중국집 가서 중화요리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입학식 하는 날, 졸업식 하는 날, 운동회 하는 날 무조건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외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중화요리를 중국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번 오늘 요리 직접 해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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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은 내게만 내게 주기만을 기다렸죠 그들 위해 준비한 내 요를 맛보면 내 마음 알게 될 텐데 한번 오늘 요리 직접 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란히 성긴 처음인데 우선 고추기름 들어갑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향기를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못 가지실 거예요 향기를 안 주고 마늘도 들어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미소된장 맵지 않네요 미소된장 들어가고요 두반장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있어 베트남 고추라고 했는데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청양고추 쓰셔도 돼요 이제 육수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센 불에 끓이 붙이다 그리고 오늘 가지를 살짝 절여서 제가 튀겨놨어요 돼지고기 대신에 제가 두부를 좀 튀겼습니다 물기 빼서 두부가 씹는 식감이 좀 고기 같은 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좀 튀겨놨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디서 많이 봄? 디지얼이지 않나요? 햄을 잘게 썰은 것 같은데요 맞죠 햄인데 고기가 1도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콩으로 만든 햄이에요 스탱이라는 햄처럼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진짜 똑같이 되네요 네, 이게 전부 다 콩인 거예요 콩으로 만든 거 오, 이거는 알배추네요 네, 맞습니다 오, 요즘 많이 보이던데요 네, 지금 알배추 철이고요 채소만 맨날 드시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비건 보디빌더가 맞죠 그게 아니다 네, 채소에도 단백질 많이 있다 네, 단백질을 보관해야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메줄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단백질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상추 가지고요 김치 대신할 수 있는 겉절이를 하나 만들게요 오, 좋습니다 네, 이건 한식품이거든요 이건 도도토파표 이건 못난이 채소 네, 네, 못난이 채소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소스를 하나 만들 건데 김치 하면 고춧가루 들어가요 네,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완전 비건이신 분은요 간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액젓 좀 쓰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페스코 베리테리언의 식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설탕, 좀 단 거 좀 들어가고요 네, 맛술이나 식초를 좀 넣습니다 그다음 마늘도 좀 들어가고요 네 자, 이제 한번 섞어주실래요? 오늘 제 역할은 인간 믹서네요 네 아유, 손맛이죠 그렇죠, 이렇게 팍팍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팍팍 문지르시면 안 돼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네 네, 셀스토랑 너무 멋지죠?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 드실 메뉴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매운 가지덮밥하고 중국식 배추쯤인데요. 두반장 소스라고 마파두국밥 할 때 그 소스예요. 특별한 거는 보통 여기 돼지고기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채식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식물섬 햄으로 그 맛을 내는데 제가 미리 먹어봤는데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고소해. 맞지? 응. 근데 씹히는 게 뭐지? 식물섬 햄? 식물섬 햄? 뭐지? 여기? 응. 응응응. 식물섬 햄이라고 했어. 이거, 이거. 응. 모르고 먹었으면 그냥 캠 같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체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설주원 씨. 네. 저는 이한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가수예요. 네. 오늘 처음 보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양금이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 노래는 아시죠? 네. 그거 부른 사람. 이렇게 젓가락 쓰셔도 되죠. 가족이니까. 원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조용, 조용. 교양 있게 이렇게 하세요. 좀 시끄럽게.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그냥 집에서 드시는 것처럼 해도 돼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디저트도 맛있죠? 깔끔해. 네, 수정과하고 약과 준비했습니다. 원래 네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별로 남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수민 언니와 그리고 지구소다 시민 운영진을 같이 한 열애. 환경 강연을 같이 듣다가 알게 된 주희 언니와. 네 명이 뭔가 함께 결이 좀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뜻 모두 다 오케이 해서. 그런 이런 환경 활동들을 조금 같이 주도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위한다는 의미의 For Us. 그리고 우리 네 명이라는 의미로 For Us. 맞아요. 저희가 장명한다고 진짜 한 2, 3일을 머리를 싸매고. 2, 3일 안에 그렇게 멋진 이름이 나왔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For Us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환경 문제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이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교육 위주로 이렇게 뭐 기관이나 아니면 센터 같은데. 좀 환경적으로 소외된 분들한테도 환경 문제를 좀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한테도 생태환경 수업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일반 시민 그리고 환경적으로 소외된 분들.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테이리, 테이리. 투명? 투명? 그렇지. 천천천천천천천천천. 뭐 더불어서 여기 두 분은 다회용기 쓰는 프로젝트? 꺼낼. 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여주고 이제.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서 더하용품을 쓴다라는 의미도 있고 용기를 내줘서 감사해요라는 저 한 번 봐도 돼요? 네, 그럼요 용기 내! 용기네! 맞죠? 귀여워! 귀여워! 어떤 용기 사이즈를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됐는지 사장님이랑 인터뷰 잘 못하지만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 SNS로 홍보를 해드리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었고요 식당 주인분들이 흔쾌히 하시려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 가게는 좋은 거 다 하겠는데 이거 빡세요 그런 반응이 없지는 않았어요 직접 모집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거의 필요성을 아시는 분들이었고요 해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을 드렸던 곳은 방금처럼 바쁜데 저희는 인력도 없어서 이거 할 수 없어요 막 좀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가졌어요 작은 식당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선뜻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그런 기관들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그런 기업체들도 지금 이런 것들의 위기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원하고 있구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옆에서 보기에도 짧은 식사 시간이었지만 너무 화기애애함이 잘 느껴졌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팀워크를 가진 포스트가 앞으로는 또 뭘 할 건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의 저희 앞으로의 계획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는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각자 생계가 있고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사실 배우지도 않았고 이끌어 나갈 힘은 사실 없는 사람들이라서 계획을 막 추진해서 나아가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누구 하나가 그냥 이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주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보자 재밌겠다 이렇게 약간 신나는 마음으로 저희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획은 없을 것 같은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신청을 하셨어요 따님께서 또 어떻게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 나오신지 잘 몰랐고요 그냥 엄마하고 좀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조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게 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식사를 한 것 그리고 막 카메라가 이렇게 지켜보는 데서 아이고 참 이게 불편해 죽겠네 이런 특별한 기분을 가지고 이제부터 더 환경적인 그런 실천들을 해나가시면 되죠 그런 출발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소시민으로서 분리수거 잘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그래 우리 다 한번 찾아보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 박스 같은 경우는 테이프 다 분리하고 물티슈 거의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땅풍 기저귀라고 청기저귀가 잘 나오거든요 샴푸 봐 설거지 봐 이런 거 전부 다 플라스틱 안 쓰는 걸로 바꿨거든요 또 포장 용기 가끔 쓰는 거 진짜 잘 하는 거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슬슬 하나씩 나오는데요 두 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거 같아요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은 엄마가 많이 하고 하고요 딸이고 딸이고 엄마 얘 괜찮다 내가 하고 있다 어머니가 얘기 듣자 하니까 텃밭을 아주 크게 하신다던데요 여러 가지 가지도 신고 못난이도 많이 나와요 약을 안 치니까 우리 시장에서 마트에 샀는 것보다도 싱싱하면 오래가요 내가 갖고 와서 먹으니까 텃밭인데 농작물이 열 가지가 너무 뭐 뭐 하세요 뭐 뭐 하세요 다 꼽을 수 없을 거예요 가지도 하고 고추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홍도 있고 파도 있고 옥수수 옥수수도 과일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채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리 오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중국식 배추찜은 요즘은 알배추 많이 나오니까 제철 세상에 제일 좋은 재료가 제철 재료잖아요 그래서 알배추에다가 새콤달콤한 소스를 탁 얹어가지고 그렇게 드실 수 있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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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야 배추찜 와 와 특이하다 그리고 배추가 이렇게 찜으로 태어나는 것도 새로운 레시피가 될 것 같고 저흠 보는 거야 응 처음 met 어떻게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 좀 앉아도 될까요? 앉으시죠.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를. 사회에 나 있을 때는 조금 안 만나고 있다가. 안 만나고 있다가. 결혼하고 동기회에 나갔는데 친구를 딱 만났어요. 네 혹시 누구 아이가? 난 무슨 국민학교 나온 누군데 이렇게. 저희가 몇 년 전에 텃밭을 같이 했었어요. 텃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농작물이 이쁜 농작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버리는 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게 되면. 이쁜 농산물만 사다 보니까. 음식 버리는 게 너무 식재료가 많았는데. 또 우리 친구가 소사식탁에 음식을 탈바꿈 해준다 해서. 어떻게 우리도 그것을 맛볼 기회가 있을까 해서.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신데. 여기 두 분 말고 또 다른 친구분이 이 공간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설마 저분? 네 맞습니다. 오늘 요리해 주신 박옥경 교수님이 친구시군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도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시래요? 저는 친구 음식을 오래간만에 먹었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와 잘됐다 잘됐다. 2월에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끼리 수라를 직접 가봤습니다. 네 1박 2일로. 가봤더니 어떻던가요? 갔을 때 우리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있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괴를 하는가. 그런 현장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 요리 재료들도 못난이 채소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놓고 못난이 채소, 안 못난이 채소에 두면. 그래도 여기 예뻐 보이는 게 있는데. 직접 그런 농작물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니야 이게 예쁜 거야. 이것도 맛있는 거야. 그런 인식들이 또 생겨나신 것 같고요. 직접 재배를 해봤으니까. 예쁘게 키우려고 하면 다른 부수적인 비료나 아니면 농약 이런 걸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쳐도 되니까. 안 쳐서 그렇게 생긴 거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슈퍼에 가도 조금 못난이가 있어도 그런 걸 살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걸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금 세계 3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그마한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 줄이고 이 텀블러는 들고 다닐 때는 번거롭지만 얘가 플라스틱 사용을 또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그런 생활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좋네요. 저도 찬성합니다. 저희 디저트도 친구분이 지금 들고 오고 계시거든요. 친구분 입장. 너무 맛있겠어. 이것도 다 우리나라 농산물로 한 거죠. 박옥경 교수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녹화를 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를 혼자 먹었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직접 이렇게 함께 나눠서 먹으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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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